너 여기 문지킴이야? 아 맛있구만 과연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? 고소한 잔냄새가 나요 느낌 이상해 아 늦었어 버스 놓친 게 안 됐죠? 버스 왔어 버스 그래요? 승차입니다 아마타면 버스 못 타고 캡피를 못 가버렸어요 오늘은 제가 내리고선 종점입니다 자, 승차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점과 종점의 끝에 버스 여행을 했지 뭡니까? 오랜만에 버스 탔더니 속이 지금 안 좋아요 멀미했어 공기 너무 좋아 역시 산 쪽이 너무 좋다 공기 마시고 좀 걷다 보니까 멀미가 이제 떨어졌어요 무슨 일로 멀미야 강아지다 강아지 안녕 안녕 넌 여기 문 지킴이야? 귀여워 좋은 거 같은데? 바닥이 푹신푹신해 무서워 오늘 여기가 좋겠다 오랜만에 뚜벅이 하니까 땀났어요 이제 땀나는 계절이 왔는데 여기 누워서 지금 하늘 보는데 제 주변에 온턱 나무가 한가득해요 여기가 햇볕이 잘 드는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겼는데 나무가 많아가지고 좀 치울까봐요 소나무 엄청 떨어졌다 날씨가 이렇게 금방 봄이 왔어요 여러분 덥스러우고 나니까 덥다 더워 날씨가 이렇게 금방 봄이 왔어요 여러분 아 아 아 좋다 와 여러분 좀 큰일 났어요 여기 지금 뚜벅이로 오고 이제 이거 카메라 제가 쓰는 거 장착하려고 보니까 메모리 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요 미친 거 아니야?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거 텐트 갖고 왔거든요 노르디스크? 오늘 이거 피칭할 거예요 오랜만에 고구마 오랜만에 고구마 그래도 다행히 여기 데크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 고구마가 좀 크거든요 데크 사이즈가 충분히 이걸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까먹지 않고 이거 데크팩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은 까먹지 않고 이거 데크팩 가지고 왔거든요 팩 팩 가위라인 가위라인 하는 거 귀찮은데 이거 할까? 난 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바람도 불고 하니까 그냥 해야겠어 오랜만에 진짜 이걸 다 장착해보네 옛날였으면 진짜 안 했을텐데 오랜만에 열어보네 오랜만에 진짜 아늑하고 넙네 이걸 왜 하고 다녔을까? 좋아 좋아 넓어 넓어 나름 짱짱한게 잘 쳤네 아 좋다 오랜만에 백백킹 너무 좋아 누워볼까 여기가 무릉돈이야 식량이랑 식량이랑 주전자 광합선 좀 쎄까? 발도 좀 쉬고 아 좋아 햇볕 잘 드는 자리를 바꾸기 잘했어요 아 햇빛이 너무 따뜻해요 진짜 이제 봄 봄의 느낌이 정말 물씬 나거든요 아 이대로 낮잠 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엄청 많은 사이트 중에 지금 저 혼자거든요 오늘 아무도 없대요 사장님이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개미지롱 아직도 얼어있는 곳이 있네 여기 너무 재밌는데 여기 썰맹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래도 아직 얼음이 있는 거 보니 지금 딱 봄하고 목이 너무 마른데 맥주 한잔 간단하게 먹을까요? 어디보자 제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요거 조그마한 거 갖고 왔거든요 아 맛있구만 맥주도 시원하고 백빅도 다 잘하고 아 아 진짜 메모리 카드만 갖고 왔으면 완벽했을 텐데 괜찮아 그런 날도 있지 뭐 누워서 거의 잠들면서 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셔서 먹을 거 주셨어요 우와 과맹이다 저 갑자기 술안주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와 냄새 좋아 맛있겠다 맛있네요 아니 제가 오늘 간식을 마침 또 안 갖고 왔는데 간식이 생겼어요 하 좋아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원래 이쯤 되면 엄청 춥거든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엄청 안 추워요 아 좋다 해가 지기 전에 제가 여기 앞에서 그 뭐지 뭐 이제 밥을 먹고 뭐하고 하려면 밤에 꼼꼼히 좀 랜턴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랜턴 거리가 데크용으로 없어가지고 좀 적절한 나무 막대기를 하나 찾아가지고 랜턴 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오 이거 크다 오오 딱인데 이거? 이걸로 해지기 전에 랜턴 거리를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또 오늘 이거 바토니 칼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끝을 좀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얹을까봐요 과연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? 첫 도전인데 일단 이런 짠가시는 다 없애버리고 여기를 좀 뾰족하게 이렇게 깎아놓을게요 여기도 세우면 괜찮을 거 같은데 너무 약한 거? 이 아이는 탈락 이거 나무는 좀 천천해 보이는데 이거 좀 작은 건데 요거는 딱 들어가요 여기 사이를 이렇게 고정해줬어요 잘했죠? 걸어볼까? 제발 쓰러지지 말기 오 됐다 완전 뿌듯해 오 내가 랜턴 거리를 만들다니 그래 이렇게 부시그래프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한쪽에 만든 거 한쪽에다 더 만들어가지고 양쪽으로 등불을 세울까봐요 오 이거 재밌다 칼 잘 드는데 요쪽에도 오 오 딱 세워져 요쪽에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아 이쪽에도 딱 세워진다 아예 당연 못해 깔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올해 겨울에 이 난로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난로를 쓸 예정이에요 우와 오랜만에 펼쳐보는군 킹핑크 소리도 이쁘다 쀄이 이쁘다 이렇게 날이 저물기 전에 바텀이 아르낭 있어요 저는 바텀닝을 좋아해요 오늘은 이거 파이어 폰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엄청 많이 갖고 왔어 성냥으로 가지고 왔지롱 이거 아까 서운 나무 주운 거 우리도 같이 떼감으로 써야겠어요 떼감 잘 탄다 이제 날이 어둑고둑해지고 있어가지고 슬슬 밥 준비를 해야겠어요 오늘 밥 지어 먹으려고 쌀 가지고 왔거든요 약간 밥 짓기 전에 쌀을 미리 끓여놔야겠어요 여기 주인분께서 이거 떼감으로 쓰면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자시래요 근데 이거 떼감으로 쓰면 되게 좋다 해서 이거 떼감으로 몇 개 쓸까봐요 무다지야 와 떼감 많다 잘 타네 이거 미쳤어 와 이거 너무 잘 타는데 이거 잣 이거 잣 이거 뭐라 그래 잣송이? 이거 아까 밥에다가 물 뿌리려고 물 넣었거든요 오늘 그냥 밥으로 먹을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왔어요 곤드레? 곤드레가 있길래 집에 엄마 집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곤드레 밥 해 먹을 거예요 곤드레 냄비밥 곤드레도 넣고 이것도 불릴까봐요 오늘은 이거 베른 테이블 가지고 왔어요 연기가 엄청나는데 이 연기 냄새에서 그냥 나무 냄새가 아니고 고소한 잣냄새가 나요 연기가 고소한 건 또 처음인데 어머 연기 미쳤네 이게 자세에서 연기가 엄청나는 구만 냄새는 엄청 고소하네 오늘 이거 생선요리 먹을 거거든요 이 생선요리를 꼬치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으면 왠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꼬치를 하나 만들어 볼까 봐요 이거 왠지 요정도면은 꼬치로 쓰기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좀 이렇게 잘라서 아 너무 미끄미끄네 이거를 입 벌려서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느낌 이상해 아 이거 봐 진짜 살아 있는 것 같다니까 여기 입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꼬치로 만들려고요 느낌 이상해 와 근데 웃긴 거 꽃이 꽂아졌어 이거 이거 뭐야 아 내가 이거 만들었어 이거 왠지 직화로 하면은 100% 탈 거야 이거는 약간의 잔열로 잔열로 굽도록 할게요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아 맛있겠다 지금 하나 되고 나니까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꼬치도 한 개 더 만들려고요 그래도 한 두 개는 구워야지 좀 빨리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하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여기 겉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다듬어 주고 이런 데 끝에 를 좀 뾰족하게 해주면은 딱 좋아 꽃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아 느낌 이상해 아 느낌 이상해 아 내가 아픈 거 같아 아 내가 아픈 거 같아 우와 짜잔 우와 두번째 꼬치도 완성 이렇게 두 꼬치 구워줄게요 아주 딱이구만 딱이야 아까 만들었던 시래기밥 아까 만들었던 시래기밥 맛있겠다 맛있겠다 밥이 아주 오늘 엄청 기뜩하게 잘 될 것 같은데 고기도 한번 돌려주고 오 맛있게 익고 있어 이거 하면서 하는 김에 국도 하나 올려야겠어요 저 생각해보니까 생선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왜 안 먹어봤을까? 나 생선 좋아하는데 원래 이거 전어는 뼈까지 먹는 거 아시죠? 이거 되는 동안 하나는 또 묵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거 주전자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묵국을 해볼란가 주전자에다가 이거 국물을 멸치랑 이거 집에서 제가 가지고 온 또 특제 국물용 넣어가지고 우려낼게요 국물을 먼저 국물을 먼저 뿌려야겠어요 하루를 조금 더 올려야겠어 야옹기패 왜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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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연기 진짜 매워 와 눈물 엄청나고 있다 여기 아 고기 돌리고 돌리 어? 어? 어 안돼 아 고기가 꼬치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급하게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아 빠졌네 이거 무도 가지고 왔거든요 묵국이라가지고 이거 무도 넣어서 썰어 줄게요 연기 너무 매워 아 연기 너무 매워 넣어줄게요 매워 너무 매워 밥까지 썰어서 간장으로 간을 좀 해놓아줄게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테딩 가지고 오기 잘했다 이제 생선도 맛있게 구워진 것 같아서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오 밥 잘 된 것 같은데? 여기 밥에다가 제가 이거 간장하고 참기름 챙겨왔거든요 이거 배달하고 먹고 남은 거 항상 모아두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간장 넣고 고소하라고 참기름도 넣어줄게요 한 분대로 먹고 근데 뭔가 밥이 타지 않고 잘 된 것 같은데? 이거 한 입 먹어볼게요 생쌀인데? 생쌀인데? 이게 좀 덜이긴 했는데 시래기여가지고 그래도 밥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익었어 국물이 익었을까? 국물 맛있다 오 이거 생선 잘 익은 것 같은데? 이거 생선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데? 엄청 고소한데? 완전 별미인데 이거? 이거랑 밥이랑 같이 먹어도 딱인 것 같아요 밥 한입 먹고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맛있어 이거 생선살봐 이거 생선살 발려서 밥 위에 생선살 잔뜩 올렸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배도 좀 불었으니 짜잔 오늘 이거 맥주 심술 갖고 왔거든요 이제 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오늘 술 먹으려고 일부러 감기약을 안 먹었어요 지금 아직 감기가 다 안 떨어졌는데 감기약대실 수로 선택했어 아 가시 없게 이렇게 밥에다가 생선살을 다 발려놓을게요 곤드레 밥에다가 생선살 잔뜩해서 쨘 쨘 쨘 쨘 쨘 쨘 쨘 쨘 쨘 춥고 쨘 쨀 쨀 워쨀 아 아 오늘 불 장난하면서 놀 예정이었는데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불씨도 막 계속 날리고 불을 지금 거의 많이 피울 수가 없거든요? 아 그리고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밥을 먹다가 콧물만 그냥 열 번으로 지금 쏟은 것 같아가지고 밥을 그냥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눈이 이렇게 매울 수 없어 도저히 저 불 앞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지금 밥 반도 못 먹었거든요? 손바닥 봐봐요 손바닥 완전 꿰매졌어 또 따뜻하게 먹으려고 지금 여기 불에다 올려놨거든요? 아 진짜 살 것 같아 고기는 다 먹었으니 남은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어야겠어요 밥 말아 먹는 거 좋은 생각이야 국밥이 됐어요 마지막 깻잎깔 아 이제 한 잔 아 마지막 기숟갈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요 아 너무 좋아 아 근데 저 눈 지금 엄청 부은 거 같지 않아요? 와 눈물을 진짜 한 바가지 흘렸더라 진짜 너무 서러워 물 너무 맵잖아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거 지금 붙이는 한 팩 있거든요? 원래 몸에서 배만 따뜻해도 진짜 엄청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소화도 좀 잘 시킬 겸 해서 이렇게 배 덮어가지고 배 보호해 놔야겠어요 안에다가 넣고 자우면 따뜻하지 롱 불 망하니까 좋다 여기서 불이 보이거든요 근데 연기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좋은데 아이고 따숯배 아이고 따숯배 아이고 좋아라 그럼 저는 일찍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파자기랑 자서 따뜻할 거 같아 오 오 뭐야 자려고 하는데 천장에 벌레가 기어다니네 이제 벌레랑 같이 살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그럼 전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 자 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추워서 집 낭밖으로 못 나가겠어 아 눈 엄청 부었어 대박이야 아 아 너무 많이 울었나 봐요 아 아 아 아 아 공기 상쾌하다 와 진짜 간만에 엄청 늦잠 잤어요 원래 알람을 7시에 맞췄는데 알람을 끄고 2시간을 더 잤지 뭐예요 일단 눈이 완전 부었어 어제 진짜 연기 테러를 거의 3,4시간 동안 했더니 진짜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새벽 내내도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침 불 피워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말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불을 피워야겠어 자 자 자리를 옮겼어요 여기면은 좀 불이 좀 막아지고 바람이 좀 덜 불 거 같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불을 피워야겠어요 불이 바로 붙어왔스 오늘 라메 끓여먹을 거라가지고 여기다가 끓여줄게요 아 진작 여기서 불 피워야겠어요 아 진작 여기서 불 피워야겠어요 여기서 불 피우니까 훨씬 좋네 여기서 불 피우니까 훨씬 좋네 역시 아침은 라메이지 이제 익은 거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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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아주 알맞게 잘 익었어 아주 알맞게 잘 익었어 맛보고 맛보기 잘 익 dental bsp 높은 겉이 Vatic 뜨신 거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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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지금 자연이 둘러 쌓여 있으니까 너무 힐링 돼요 아 집에 가기 싫은데 조금만 더 놀다 가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이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고 이건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고 잘 썼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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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고구마가 갓고비 텐트진에 제일 접기 힘든거였는데 이게 잘 접네 이거 깨끗하게 잘 놀다 갑니다 아주 나홀로 전세캠에 나홀로 숲속에서 아주 힐링하러 가요 이제 막 바람도 심상치않고 날씨도 심상치않고 비가 올거같아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그럼 전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